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다 와 여기가 마시아 그리고 이 마시아 와... 와, 탈시 양노반 콩나물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와 아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콩나물이 너무 맛있어 콩나물이 너무 맛있어 콩나물이 너무 맛있어 여기에는 홍콩을 넣은 홍콩을 넣어 너무 뜨거운 물을 넣어둡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게다리에요 너무 맛있다 봄깡,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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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